여러분 바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울하고 나와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저는 오늘 4시를 좀 따야하나 아침에 고민에 좀 잠겨있다가 기도 끝나고 무엇을 할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안해도 밥 먹고 살고 해도 밥 먹고 사는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뭔가를 해야하니까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 저 새소리 들리시죠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새예요 바람 맞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오늘 저랑 산책하셔요 바람 맞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저 등을 저는 매달은 걸 싫어하는데 저게 불교에 부처님 저는 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달아나서 여기도 부처님 공부하는 절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에는 놔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감추지 않고 놔뒀습니다 이렇게 촉발이 지나고 등이 달리고 있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이것은 저한테는 현판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등이 우리집 다 들어오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재라는 말이 간세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거든요 관자재 자재롭게 자유자재로 모든 것들이 관자재 하라고 반족스럽고 다 가득 채워지고 자유자재롭고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 거 종교에도 걸리지 않고 남녀에서 성에서도 걸리지 않고 조그만 오솔길인데 제가 조금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으면 차도 다닐 수 있게 넓혔어요 요때는 포크레인 썼어요 그리고 무화과가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는데 올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싹이 올라오고 다른 데는 열매 다 맺었는데 우리는 지금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무화과 무화과의 추억을 저는 무화과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도 죽었어요 무화과가 죽었는데 싹이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죽지 않은 거죠 살아서 나고 늦게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풀들이 이렇게 막 쑥쑥쑥 올라와요 쑥쑥쑥 이렇게 여기는 매실나무를 심어놨답니다 매실이 음 많이 열렸는데 요정도면 따로 되거든요 근데 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저거들이 이제 알아서 뭐 동네 사람들 매실 다 포기했는데 야는 시가 자랐어요 혼자 시가 날겨왔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요 적송 같아요 적송 이거랑 저기 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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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피랑 다른 거거든요 그 그 죽 끓여 먹는 거 열매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자꾸 이제 언어의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재피 말고 초피 말고 잊어버렸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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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도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저거들이 지어서 그렇게 부른거지 가가 나 쥐가 내 이름이라 이렇게 한거 없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도 소나무가 한 그루 이거는 제가 심은게 아니고 쥐 자체가 씨가 날려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하게 요거는 가죽이에요 가죽 맞췄습니다 가죽은 요거 순한거요 고추장에다가 팍 박아놨다가 묻혀서 먹으면 음 너무 맛있어요 그냥 소나무고요 쥐가 이제 적송이 쥐가 살아난거 혼자서 야는 좌랑 야는 제가 심었어요 야는 내가 심었는데 이것도 그 뭐 사서 심은건 아니고 그냥 뭐 한 조그만 애기들 그 기를 복개하 막 이렇게 기를 새로 막 낸다고 해서 소나무들이 막 뿌리가 이렇게 뽑혀 쫓겨난 것들 막 애기 1년생도 안 된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 야 심은지 한 5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자리를 딱 잡았구요 황금 피클 야가 야가 키가 별로 안 큰다 했는데 야가 이제 걸음이 좋아갖고 키가 크면서 야랑야랑 둘이 이제 자리다툼을 버렸는데 가만 보십시오 옆에 있는 것보다 얘가 험씽 크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가 이건 내 자리야 하고 막 콱 영양분을 빨아 땡기면서 막 지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소나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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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둘이 이렇게 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다 잘 자랐어요 가만 보면 옆에 거보다 얘가 험씽 잘 자랐거든요 그쵸 내가 뭐 특별하게 야한테 더 걸음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야가 험씽 잘 자랐어요 저를 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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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닥 크지 않은데 다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우리집에는 어딜 가도 요런게 여기에 있답니다 밥 안주고 어디가 어디가 이러네요 이렇게 그 아침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막 평화로워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곧 이제 불그스름한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곧 이제 그거 하려나 봐요 해가 또 오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닭장에 가서 오늘은 닭장에 가서 그 뭐야 닭들 닭들 다 이렇게 잘 컸습니다 남농들이 심은 지 이제 뭐 애들도 한 7년 정도 됐을까요 6,7년 된 거 같은데 다 이제 다 자리를 다 잡았어요 아이들이 이 공토에 제가 여기에다가 원래는 산양을 두 마리 키우려고 했어요 산양을 두 마리 그런데 여기는 여기다가 이제 풀 좀 뜯어먹어라 산양들 호박 자라고 있고 얼마 크지도 않았어요 다 숙 숙 덩굴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시야 깨달아 밥 준다고 했잖아 뭐 왜 왜 왜 왜 뭐 물만 있어 뭐야 너희들 뭐하는 거 뭐하는 놈들이야 응 야 대장 왔다 야 대장 왔다 야 이것들아 대장 왔다고 이것들이 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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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마 하지마 하지마 병아리 그러지마 병아리한테 왜 그래 병아리한테 왜 그래 병아리한테 왜 그래 밥 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지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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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들이 싸워 누구들이 누구들이 뭐 뭔 배짱으로 싸우는 거야 응 누구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물로 꺼라 물로 꺼라 물로 꺼라 행님 나가신다 물로 꺼라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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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이 저리가 아하 안나오나 저리 가라고 자 자 자 너 어제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어제 내가 너 그 술 그 술 그 술 찌꺼미 그거 뭐야 보리자 찌꺼미 먹이잖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건강하네 이놈들 아주 그냥 힘이 쏟아갖고 진짜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뼈가리 누구들도 오너라 이제 저는 왜 닭동이 닭동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사랑스러운 우리 닭들 아 이제 그래서 닭밥도 좋고 비타민 나무입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그 제가 아는 스님 그 그 그 친한 보살님이 네 주신 겁니다 다 풀밭입니다 풀밭 이렇게 이렇게 아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 끝에 산책하고 강아지 닭밥 주고 이렇게 이렇게요 네 오늘 어 점심 때쯤 오늘 날씨가 더울 것 같으니까 계곡에 발 담그고 차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